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경기도 광주시 메아리 다육농장에 제가 다시 왔고요. 아유, 세상에. 저는 처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아,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너무 멋지게 해놨다, 제 생각에 이유가 있었네. 여기요. 너무 낭만적이다, 너무 멋지다, 참 멋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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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유, 세상에. 내솔아트. 저도 오늘 여기 광주 오기 전에 저희 키핑장에 저희 아이랑 애기아빠랑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여식 딸아이가 어머, 내솔아트 꼭 배우고 싶다. 어머, 별거 아니네. 아유, 땡지할 겁니다. 아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요,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두실 수도 있고, 혹은 액자 받침대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는데, 똑같다고 합니다. 물 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고 바람 잘 통하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요? 모두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아이 3만원. 네솔아트 작품이에요.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에 사실 하우스는 색깔이 생각보다 덜 나요. 왜냐하면 온실이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에 훨씬 더 온도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름 잊어먹는 얘가 진짜 비싼 애인데 얘만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3만원씩. 3만원씩입니다. 내솔아트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얘도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벽돌에다. 그렇죠? 얘는 기와에다. 대단해. 이렇게 해서 그 내솔아트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또 내가 말했어요. 어머 세상에. 딱 내 스타일이에요. 이뻐요? 어머 나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바가지. 그랬더니 바가지 값만 해도. 물론 조롱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만원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돈으로 쳤을 때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돈의 값어치만큼 이상으로 만든 사람의 공이 있다는 말이지. 아휴 참 멋지네. 요거는 딱 수량이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경하시고. 요거는 이제 돌이어서 배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짠. 아휴 이뻐요. 리톱스. 아휴 세상에. 참 여기 사장님 대단하시다. 그쵸? 리톱스 이게 통채 12,000원. 그쵸? 예. 아휴 이거 얘네들도 다 내솔아트. 그런데 그 내솔아트 그러면 이런 거죠. 나도 좀 내솔아트. 요즘에 다육맘들의 밴드방이나 어디 가면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정도로만 볼게요. 이게 내솔아트 흙이에요. 어? 내솔아트 흙도 판매한대요. 요렇게 요렇게. 내솔흙 6,000원. 제가 상표가 나올까봐서 제가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한봉지 1리터라고 되어 있고. 예. 내솔흙인데 사용하는 방법도 다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바위든 혹은 소콜이든 조롱박이든 혹은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이든 이 소라든 저한테 전복 껍질이 많이 있거든요. 선물로 전복이 검지막한 게 들어와서 그러면 전복 껍질이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할 수 있도록 내솔흙을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다영 농장 대표님께서 흙을 인터넷에 나 할 줄 몰라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존많겠어요. 다 할 줄 알아요? 인터넷? 아유 나만 못해요. 이렇게 해서 흙까지. 흙은 요거 한봉지 1리터짜리에요. 요렇게 한봉지가 1리터짜리에요. 상표가 보일까봐. 예전에는 상표 보이면 채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 다 나와 있고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아리다영 농장 대표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다 내솔아트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혹시 저가 알기로는 일반 달걀하고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물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메아리다영 농장 대표님께 한 번 더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요. 얘는 4만원. 오 마구까네. 구유네. 아유 참 뜻이 있는 거네. 그죠? 길이가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얘는 꽃마차. 아유 대단한 4만원. 아우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솔아트 작품이었고 내솔아트 흙이었고 얘 얘 바위는 안된 무게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안되고 아유 참 나도 사고 싶다. 그죠? 어 아니면 흙을 하나 혹시 있으면 저처럼 전복 껍질이 있거나 소라 껍질이 있거나 그러면 내솔흙을 구매하시면서 한 번 응 어떻게 그 다 나와있더만 뒤에 보니까 사용법이 냐가 아니고 흙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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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이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서 하셔도 되고 아유 나는 글씨가 잘 안보여 그러시면 어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면 되지. 자 기와 벽돌 이렇게 3만원씩이고 요런 아이들 다 3만원씩 예 수량은 이제 그렇게 제한적이니까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그 저처럼 킵핑장이나 응 아니면 집에 딱 그 다육이 테라스 입구에 딱 놓으면 너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솔 아이들은 예 여기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 대표님이 준비한 아이들 영상에 가겠습니다. 천지라는 아이 진짜 이뻐요. 근데 아쉽다. 딱 예 그리고 자 첼로 저도 첼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우 나 2만원이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3만원에 샀더만 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첼로 얘가 약간 연두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꺼는 완전히 그 자줏빛으로 변했고 탑처럼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아이다. 그 말이죠. 첼로 2만원. 자 그 다음에 마왕이요. 완전히 어머 얘는 또 애기가 뿅 있어요. 아유 세상에 자 완전히 뿔이 다 내린 아이들 마왕이에요. 으으 아유 세상에 참 대단하시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마크 18,000원이죠? 스타마크 18,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는 그 경기도 광주시 아니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이렇게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 사실 여기는 그런 거죠. 제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정말 멋진 그 드라이브 코스 식사 한 끼 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시러 오시는 공간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재배 농가예요. 그래서 사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종류는 많지 않지만 있는 품목에 한해서 종류가 많고 그리고 자체 개발했던 다육이 그러니까 종자 종자 아이들을 가지고 개발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 말고 또 옆에 우리가 종자 분양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완전히 그 저기 분양하는 데 쫙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구독자님이 왔을 때 판매 가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우 너무 멋져요. 저 화분 멋있어요. 아우 진짜 대단히 멋있어요. 오랫동안 매니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종자 가지고 꾸준히 개발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워아이니 10만원 요즘에 워아이니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봐 내가 맞잖아. 내 말이 워아이니 유행이라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디바 5만원 어우 그 여기를 보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그 레이스처럼 이미 다 마디바 5만원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뜻입니다. 자 어우 스텔라 다 샀어요. 가격 저렴하고 좋네. 지난번에 제가 10만원대 소개한 적 있죠? 6만원 자 스텔라도 6만원 예 어우 봐 6만원 어우 세상에 야 좀 그죠? 자 그 다음에 머큐리 7만원 예 워 머큐리 7만원 괜찮아요. 귀한 종자 다 있네 이제 이렇게 귀한 종자를 자 그 다음에 로라클론요? 어 그럼 로라클론? 오 세상에 내가 로라클론 밴드방에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어우 세상에 10만원 얘도 로라클론 맞죠? 예 그리고 소간지 요즘에 많이 응 오 16만원 진짜 이뻐요? 이쁘잖아요. 아우 진짜 소간지 이렇게 귀한 종자까지 소개해 주시니 감사하지요? 네 자 우리연네 2만원 예 우리연네는 그 실버스타하고 비슷하죠? 예 맞아요. 근데 우리연네 참 이뻐요. 나는 그 실버스타를 좋아해서 그런지 예 이렇게 예 어우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뻐요. 우리연네 2만원 예 환엽이요? 환엽이요? 어우 세상에 환엽이요. 아까 천지가 어디있다고 하더만 여기 있네 아우 진짜 3만원 천지 3만원 예 얘도 천지 3만원 괜찮죠? 예 어우 이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응 천지 3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그램님 요새 많이 최신 유행하는 그램 린 5만원 응 그램 님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진짜 잠시만요 말간 이제 그 제가 얘기합니다 이 말간 시대가 와요 왜냐면 창의 가격이 많이 내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맑고 투명하고 예쁜 아이들이 말간 인데 그 시대가 옵니다. 응 나도 이제 선두주자로 갈 거면 말간 3만 2천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어머 입 고지했나보네 애기가 몇 개 하하하하 자 말간 3만 2천원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응 카이저 카이저 요새 한참 나오던데 야는 뿌리 다 내렸어요 이봐 뿌리 다 내렸어요 응 카이저 응 5만원 뿌리 다 내린 애들이에요 뿌리 다 내린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앙코르 4만원 아우 이뻐라 진짜 이뻐 얘도 뿌리 다 내린 애들이야 예 앙코르 4만원 뿌리 다 어우 그럼 배송 이렇게 가겠네 응 뿌리가 다 이렇게 생겼네 아우 세상에 응 앙코르 4만원 진짜 이뻐요 괜찮았어요 예 야도 이렇게 이렇게 오우 세상에 자꾸 뽑으면 안 되는데 응 그러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 앙코르 4만원 갔습니다 잣대로 재요 아유 잣대까지 뭐 재 자 재라면 재야지 자 이렇게 아까 여기 뿌리 다 내린 애들 그죠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앙코르 예 이렇게 4,5cm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제이드 스타 5만원 아유 세상에 환엽 제이드 스타 예 5만원 맞죠 응 요렇게 이렇게 귀한 종자까지 다 잠시만 기다리셔요 하나 더 보고 가야지 어유 세상에 타미리스 얼마나 귀한 애인데 타미리스가 자 자 이제 이제 이런 아이들 맨 그죠 요런 아이들 타미리스 5만원 아유 이렇게 귀한 종자가 어디 있다 나왔대 자 여기는 예 자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아유 세상에 자 제가 요렇게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메아리 다육농장에 맞아요 지금까지 그 내솔아트 좀 특이하죠 사장님이 제주가 얼마나 좋아 제주꾼이시죠 제주꾼 자 이렇게 이쁜 아이를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는 메아리 다육농장이었습니다